네 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효시민 역할을 맡은 배우 유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현대판 심청이 근데 좀 mg스러운 엄마에 대한 사랑도 크고 하지만 할 얘기는 꼭 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옷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만 너무 부끄러워요. 스포티하고 열정적이고 밝은 컨셉으로 포스터를 촬영할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에 효시민의 밝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.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강태호 역을 맡은 배우 하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아이인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친구인 것 같고요. 단체 포스터는 이제 저희 드라마 제목이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. 그래서 각자 본인만의 자신만의 레이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각자 달려가는 느낌의 컨셉을 찍었고요. 하나 둘 약간 잔치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정겼고 또 흥겼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정신을 정신을 지키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잘해. 아주 멋있다.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똑같은 이렇게 하늘을 떠올렸어요. 진짜. 내가 또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계속 더 위로.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시청률 상승 그래프처럼. 근데 너무 웃긴다.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것은 우리의 시청률인가요? 태호가 30, 효시미가 40 아 그치 효시미 캐릭터답게 약간 저한테 의지하라고 하고 뭔가 내가 고장이야! 라는 캐릭터를 찍다 보니까 오빠의 무게를 제가 다 견뎌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고생을 한 제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효심 씨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웃으면서 또 밝게 해가지고 또 역시나 프로다 멋있다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꺼볼까요? 아니 나한테 의지해도 돼 아 그래? 아니야! 지금 회사 hasn'tated 하고 찍고 싶 to park 이건 거의 오빠가다 괴롭혀요 보기에는 네가 괴롭힌 것 Así 아니야 그래 응 좋아 나 그 닮은 거 같아 너나 나랑? 이거 훨씬 이쁘지 않아 그 꼼꼼 응 그 꼼꼼 본신처럼 그건 맞아 그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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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어 근데 한 번 해볼까요? 저희 효시민의 각자 도생 제가 4년 만에 KBS 주말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. 효시민이 이름답게 굉장히 씩씩하고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.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찍고 있고 또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.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